자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방금 사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대략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법인지 도시개발법이 어떤 법인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재정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좋은 말 써놨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 구역을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역이 시행되면 거기를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잡한 도시 등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한마디로 신도시 만드는 법입니다 신도시 만드는 법 그 밑에 보시면 표 밑에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용어들을 그대로 여기서도 갖다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충해서 수용이랑 환지방식 이런게 나오죠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용방식이랑 환지방식 해서 자 여기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택지를 조성을 하는건데 이런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개발사업이 하는 역할 근데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수용방식이라는 건 시행자가 이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들을 다 사들이는 겁니다 사서 강제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근데 환지방식이라는 것 자 여기 각각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토지들에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원래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시행자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환지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용방식 보시면은 거기 219페이지 수용방식 보시면 시행방식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용방식이라는 건 시행자가 개발되기 이전상태의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들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집단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겁니다 장점이 이렇게 신속되어 있죠 근데 이 토지를 다 사들이려면 돈이 되게 많이 수용보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겠죠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택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도시 외곽지역의 신도시를 집중적으로 만들 때 고를 때 하는 게 수용방식 그리고 수용방식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했으니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수용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근데 환지방식은 그럼 안 해? 합니다 많이 합니다 환지방식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당사자가 아닌 이상이야 잘 모를 뿐이지 환지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은 수용방식 눈에 보이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도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지방식이라는 건 일단 사업의 속도가 수용방식보다는 느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토지소유자한테 얼마를 줄지 이런 것들 권리조정 절차가 막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거 근데 사업의 비용은 수용방식에 보다 훨씬 작은 거죠 왜냐하면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를 바꿔주면 되니까 기존의 소유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여기 들어와서 살 토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의 비용은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상금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비용이 적게 된다라는 거 근데 사업이 이런 보상과정 권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해야 되는 걸 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란 것들이 수용방식이랑 환지방식입니다 자 보면은 뒤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라는 게 나오죠 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데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은 우리 일상에서 그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보통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역 지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 보면은 수립권자 및 수립시기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정 전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거기 지정하려면 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지정하려면 자 그래서 실제로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어차피 시험치는 거고 공부하는 거니깐 자 하려면 요 단어 때문에 일단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기억을 하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근데 물론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외적으로 반대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공모하거나 라고 돼 있죠 이거 상세한 그 뒤에 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주성공위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모라는 거 공모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공모한다라는 거죠 공모 자 그러면은 이건 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이 A인지 아니면 B인지 를 알아야 이 지역에 맞는 개발계획 공모에 응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맞는 계획을 제출하세요 라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공모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굳이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220페이지에 220페이지에 사업의 절차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 즉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니까 일단은 도시군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라는 건 원칙 아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한다라고 했죠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공모한다든지 일정한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발계획이라는 건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앞으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청사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개발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도 나오고 수립시 동의도 나오고 이런 동의요건 같은 것들은 숫자가 나오니까 제가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시험에 만약에 뭐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면 그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은 한 17가지 정도가 있고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물 몇 가지, 서른 몇 가지를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겁니다 근데 일단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리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고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그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이었습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고 났으니까 이거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겠죠 이렇게 실시를 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다 라는 것 하나는 수용방식 그 다음에 하나는 환지방식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그래서 개발계획은 대충 무슨 계획이다 라는 것 정도만 그래서 동의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라는 것 그래서 동의요건 넘어가시고 개발계획의 내용도 지금 5가지 써놨죠 이하 18번까지 생략이라고 됐죠 18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내용은 일단은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구역지정이라고 되어있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개발법 우리가 국계법에서는 어떤 행정청들이 나올 때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하고 시군이나 시도가 공동으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특강시군이 수립을 하고 특강시군이 위반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고 관리계획의 결정은 시도 대도시가 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는 특강시군이 하고 막 이런 특강시군 시도지사 시도 대도시 같이 하는 경우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 권한자는 이제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개발법에서는 개발법에서는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거 누가 하죠? 라고 물어보면 누가 하죠?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자 이걸 누가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답은 그냥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답이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 낼 겁니다 문제 낼 건데 정답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정권자라고 자 첫 번째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구역 지정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가 합니다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시행자에서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줄까요? 지정권자 자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해줄까요? 지정권자 대답하고 계시죠? 주무시고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물으면 혼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라고 계속 이게 한 3월부터 제가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니까 계속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11월부터 세뇌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발법에서 누가 합니까? 하면 그냥 무조건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방식에서는 수용보상금에 가름해서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승인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수용방식에서 원형지라는 게 나옵니다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애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지정권자 싹 다 지정권자 마지막에 공사 끝나고 나면 중공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중공검사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내 지정권자가 다 합니다 트러스트 미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믿고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자는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등 이라는 사람이 다 합니다 시장군수등 그래서 개발법은 지정권자 정비법은 시장군수등 그냥 끝 이렇게 물론 약간 약간씩 아닌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물론 아닌 게 있겠죠 그 예외들을 기억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정권자 이렇게 말하면은 시험에도 그러면 진짜 지정권자라고 나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지문입니다 시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군데라고 물어보는 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라는 걸 문제로 출제를 하는 거고 나머지 조합 설립 누가 하는지 실시인가 누가 하는지 이런 데서는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다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개발법에서는 그래서 개발법은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53번 문제부터 58번까지가 도시개발법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지정권자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 다 이제 지정권자가 한다는 거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지정권자가 통제한다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 도 대도시입니다 이거 좀 예쁘게 써보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 라는 건데 요거는 요거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군지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대도시시장도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 국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 그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지정권자가 하고 실시계획인가도 지정권자가 하고 중공검산도 지정권자인데 신청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다 라는 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문제가 나올 때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사람들이 요사람들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똑같다라는 거 관리결정권자랑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관리계백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관리계백의 결정과 유사한 절차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의 절차 중에 그게 바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원칙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근데 예외해서 국장은 동그라미 이번에 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거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 것들은 암기사항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똑같습니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규모 및 대상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개발구역은 우리나라 중에 어딘가에 지정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크게 나눠보면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자 우리가 용도지역 배웠죠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럼 비도시지역은 어디죠 비도시지역은 촌 시골 이런 거 아닙니다 비도시지역은 촌 시골 아니고 배운대로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했으니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라는 건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라고 하는 거지 촌 시골 이런 거 아닙니다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라는 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지정할 때 면적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첫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 이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업지역은 3만 비도시지역은 30만 이런 게 나오는데 숫자는 일단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설명드릴 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사적개발이라고 했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 이런 것들은 공적개발입니다 공적개발 사적개발은 면적이 작을 때 1만 미만 3만 미만 이럴 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 생산녹지에서 규모가 1만 이상이 되죠 이런 것들은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 사적개발에서는 주상자생 1만 미만 근데 공적개발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만 이상 이때부터는 공적영역으로 와서 도시개발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적영역으로 넘어와 규모가 클 때는 이 정도 나머지 상세한 효과는 됐고 그 다음에 지정을 효과하라는 게 나오죠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된다 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이었는데 이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농림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농림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원래 여기 농림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죠 농림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개발구역 즉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이 되는 순간 바로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해제사유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인데 페이지가 2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아까 우리 도시공개백시설사업의 시행자에서 공공, 민간, 행정청, 비행정청 구분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자 공공이라 하면 일단 행정청 나와야겠죠 그 행정청이 1번 국가지자체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즉 행정청이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말 나오면 공사라고 했죠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에서 그 뒤에 공사들 나오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총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을 공공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이라는 게 또 나오죠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법인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하는 애들입니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공사 여기까지를 공공기관 그래서 행정청이랑 공사공단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 이런 애들 묶어서 공공기관,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 다음에 민간부분의 시행자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도 역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에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복잡한 것도 싫어 해서 충청권이라든지 저 밑으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착하죠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공장 부지도 필요할 때고 그 다음에 공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살 기숙사라든지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게도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민간 시행자 이 사람들 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5번에 보면은 토지소유자 그 다음에 6번에 조합이 나오고 7번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8번 이하는 그냥 쭉쭉쭉쭉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는 공공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행정청이라고 하지 않고 공공부분의 시행자라고 했으니까 행정청은 당연히 공공부분의 시행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공단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것들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지방공사까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해서 국가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 것들을 정부 출연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는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옆에 페이지 보면 조합이라는 게 나오죠 조합에서 그 위에 지정 제한 시행 방식의 변경 이런 것들 일단 놔두셔도 되고 이 민간 부분의 시행자 중에 조합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요게 중요하죠 우리 공법에서는 조합이 총 3번 나올 겁니다 개발법에서 조합이 한번 나오고 정비법에서 조합이 나옵니다 정비법에서 나오는 조합이 그 유명한 재개발조합 재건축처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도 조합이 나옵니다 그 주택법에 나오는 조합이 그 유명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PD수첩이라든지 이런 거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거의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지역주택조합 나오죠 원수에게 권하는 지역주택조합이란 그 다음에 눈물의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눈물 피눈물을 막 흘리고 있죠 그거 그게 주택법상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조합이라는 단원만 가지고 시험 문제는 총 4문제가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법조합, 정비법조합, 주택법조합 중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해서 조합을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개발계백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중에서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만드는 법이죠 정관 그래서 이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모여서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라는 걸 신청합니다 인가 조합설립인가 누가 해주죠 지정권자 항상 개발법에서 다 지정권자가 이렇게 인가를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한때 성립을 하죠 등기한때 성립 민법에서 인이라는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상 인에는 자연인이랑 법인 자연인이랑 법인 자연인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은 아니죠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법인이라는 건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았다 라고 해서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법인 해서 회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것들은 등기한때 자연인은 출생함으로부터 사람이 되죠 출생과 동시에 사람이 되는데 법인은 등기를 해야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바로 법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십시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26페이지 실시계획 나오고 22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보죠 페이지 22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간단하게 봤지만 수용방식이랑 환지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방식은 어떨 때 하냐면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이 필요할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라고 했죠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 빼고 나머지는 환지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방식 보면은 227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화 공급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하는 게 수용방식 그리고 나머지는 환지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압, 합병, 그 밖의 구액변경, 지목도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아까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토지를 사들여야 되니까 근데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역의 집가가 엄청나게 높은데 그걸 수용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사업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환지방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혼용방식이라는 건 독립적인 사업의 시행방식은 아니고 수용이랑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걸 혼용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섞어서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라고 나오는데 사업의 절차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수용의 주체라고 되어있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근데 시행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공공시행자도 수용을 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 할 수 있고 민간도 할 수 있고 다만 민간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이라는 걸 할 때 애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법은 수용은 공법에서 총 4번 나올 겁니다 그 수용들마다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는 항상 이 법이 떠올라요 수용 수용을 보는 순간 항상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명칭이 너무 길죠 줄여서 공 그 다음에 취 법 이걸 준용한다 수용이 나오면 반사적으로 공치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또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지만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례는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사업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즉 내가 우리 집 짓는데 내가 가진 토지로는 면적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내가 내 집 짓는데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 해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내가 하는 사업이 여기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해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국장에게 따로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걸 받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 이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그냥 봐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라고 한다 그래서 공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한다는 거 근데 이것만 써놨는데 제가 사업 인정이 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도 말씀드릴 건데 사업 인정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국장으로 받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 그걸 사업 인정 이렇게 부르면 사업 인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결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결 신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용 보상금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합니다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토지 소유자나 시행자가 와 니랑은 도저히 말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랑은 대박 안 통하니까 너랑 말 안 해 라고 하면은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자라는 건 이때 제자 다시 제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재판할 때 제자를 쓰는 재판할 때 즉 원칙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재판으로 결정하겠다는 거 재판으로 즉 우리는 재판이 1심, 2심, 3심 이 보장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라는데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 토지수용위원회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지방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 안 되겠다 그러면 중앙 그리고 안 되면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재판의 형식으로 다투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재결 신청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업 인정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데 그 국장으로부터 사업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일정한 절차가 지나고 나면은 그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재결 신청 역시 원칙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재판의 형식으로 결정 받아 보겠다 근데 원래 이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근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거 공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요런 것들 그 밑에 뭐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원형지라는 게 나오는데 토지상환채권이랑 선수금 이런 것들은 놔두셔도 되고 원형지가 먼저 보죠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죠 요걸 택지를 조성을 합니다 네모 반듯한 근데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토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요만큼은 그대로 원래 개발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공급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원래 형태의 땅이다라고 해서 원형지 이렇게 보면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이다 해서 원형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조성된 토지 요걸 조성 토지 이렇게 보면 조성 토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만들어둔 토지를 조성 토지 근데 이렇게 모든 토지를 다 네모 반듯한 택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는 원래 형태 그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걸 원형지 이렇게 부르는 원형지 그래서 원래 형태 그대로 공급하는 땅은 원형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토지는 조성 토지라고 부른다 라는 거 조성 토지 원형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형태 그대로 공급하는 땅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원형지의 특징에 따라서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도 약간 다릅니다 조성 토지랑은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수용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수용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나오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준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사업인정고시나 재결신청 기간은 제가 1월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환지에서 쓰는 용어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진도와 관계없이 여기 보시면 됩니다 231페이지 이하의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자 환지라는 건 여기 환지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습니다 환지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그리고 환지하고 나서의 토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지역을 환지되기 전에의 토지를 이제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환지되기 이전의 토지는 여기는 효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토지의 효용 가치가 그리고 이 지역은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필지들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필지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효용이 많이 떨어지고 이 지역에는 각종 기반시설들도 많이 부족한 겁니다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벤트 이제 환지 후에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보다 환지 후에는 많이 받게 될까요? 작게 받게 될까요? 작게 받게 되겠죠 그걸 작게 받는다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간보 이렇게 부르는 간보 이런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쓸 건데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게 받게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기존에 비해서 이 토지는 효용 가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부족하던 공공시설을 환지 후의 토지에는 확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받게 되더라도 기존 토지랑 작게 받게 되는 토지의 가치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가격은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면적은 조금 줄어든다 그걸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간보라고 부릅니다 왜 간보를 하는지를 보면 기존 환지 전 토지는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 이후에는 도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겠죠 즉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됩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필지 모양이 이랬는데 이렇게 정리된 토지 모장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 역시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업 비용으로 쓰라고 그러한 토지들을 모아서 시행자가 여기에 뭘 지정하냐면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채비지라는 걸 지정합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비지는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울퉁불퉁한 토지를 네모 반듯한 토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토지를 제공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시행자는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합니다 그걸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는다라고 해서 채비지 간보 이렇게 부릅니다 즉 공공시절이라든지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게 받게 되는데 그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간보율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간보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간보율을 우리가 배우는 용어 법에서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기존에 환지되기 전 토지에 나는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제곱미터의 토지에다가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은 이라는 겁니다 자 토지 부담률이 50%라는 건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이나 채비지 목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50%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중에 50%만큼을 내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를 받는 거죠 그러면 환지 후에는 내가 5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환지 후에 자 이 환지 후에 받게 되는 면적이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면적 이렇게 불면 권리 면적 환지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내 소유권은 여기에 있죠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원래 여기에 있던 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내 권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 권리는 50제곱미터에 미치기 때문에 이걸 권리 면적 근데 그 이전에 이 면적은 기준 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에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근데 우리가 아까 개발행이 허가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허가받아야 되는데 토지의 분할도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토지의 분할을 하는데 아까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었습니까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었습니까 작게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목적은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 후에 토지의 효용 가치는 올라갈까요 줄여도 될까요 그렇죠 즉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 면적이 너무 작다 그걸 과소토지 이렇게 보면 과소토지 과소토지 이런 과소토지들은 다 나눠주다 보면 효용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걸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환지 부지정 해서 자 231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가로 2번에 작성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적응 환지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을 환경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환지를 적응 환지라고 부릅니다 적응 환지 적응 환지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면은 박스 안에 보면은 1번에 231페이지 가로 2번 맨 밑에 쪽에 가로 2번에 작성 기준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 평면 환지랑 입체 환지라는 게 나오는데 환지라는 건 원칙적으로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게 환지입니다 이걸 평면 환지라고 부르는데 평평한 토지나 건물에 있던 권리를 환지 후에 이 환지된 토지에다가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의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자 이거는 토지를 바꿔준 게 아니라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바꿔줬죠 이걸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면 평면 환지 평평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 소유에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바꿔주면 입체 환지 이렇게 부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 환지 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면적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작성 기준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작성 기준의 특례 자 거기서 첫 번째 칸에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페이지 232페이지에 가로 3번 작성 기준입니다 자 원래 나는 환지 후에 뭐 500제곱미터든 200제곱미터든 토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자기 환지가 받기 싫어진 거죠 돈이 급합니다 돈이 그래서 시행자를 찾아가서 저는 환지 받기가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환지를 지정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걸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내가 환지 후에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불렀죠 자 권리 면적이 있는데 이 권리 면적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권리 면적이 너무 넓은 사람은 이 권리 면적보다 조금 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돈을 일부를 주고 나머지 면적만 제공하고 근데 권리 면적이 너무 작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면적을 조정을 한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더 주면 증환지라고 하고 덜 주면 감환지라고 하고 아까 여기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은 과소 토지라고 불렀죠 이런 과소 토지들을 나눠주다 보면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토지들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아까 싫어요 하는 사람 있었죠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데 그건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근데 권리 면적이 너무 작다 라고 하면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환지 부지정은 환지 부지정인데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그리고 이 권리 면적은 조정을 해줄 수 있다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고 보시면은 시행자는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제외한단 말은 안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까 말했던 과소 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자 덜 주죠 권리 면적보다 덜 주는 건 감환지 그래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데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감환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체한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체비지 자 체비지는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라고 했죠 그래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지라는 건 환지전 1번지 의 갑이 있었는데 환지 후에는 이 사람에게 환지 후에 5번지 토지를 갑에게 주겠다 이렇게 환지 후에 환지 후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중에서 5번지를 갑한테 주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 그걸 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지를 누구한테 주겠다 주겠다 정하지 않고 환지 계획으로 목적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땅들을 보류지라고 목적을 보류시켜 놓는 거죠 그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보면 보류지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회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정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채비지라고 부릅니다 채비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용어들만 그래서 환지라는 건 효용이 떨어져 있고 공공시설도 부족한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효용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도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후에는 환지 전보다 면적을 작게 받게 되는데 그걸 간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 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환지 후에 받게 되는 면적을 권리 면적 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은 나눠주다 보면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과소토지라고 부르고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을 다 적용해서 하는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적응환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권리 면적을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권리 면적이 너무 좁은 것들은 늘려서 더 줄 수도 있고 과소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너무 넓은 것들은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더 주면 증환지 덜 주면 과만지 안 주면 환지 부지정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환지 받기 싫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라는 건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평면 환지가 원칙이지만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걸 입체 환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환지로 정하지 않고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중 경비에 대체되는 토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환지에서 쓰는 용어들만 일단은 몇 가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정비법부터 해서 건축법 주택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